0687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MS입니다. DMS은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설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7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10월 1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세정장비와 야객장비이며 LCD와 OLED 공정에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LG 디스플레이 4, CSOT, HKC 등임 중국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 구매, 가공, 생산, CS까지 회사 자체 역량으로 내재화시켜 현지에서 운영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7월 설립되어 EUB, HDC, HDS 등 TFT 어레이 공정에 필요한 핵심 공정장비의 개발 및 생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FPD 설비의 DHDC 고집적 세정장비 이며 부품 수와 크기를 줄여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대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 위해전미세광기전유한공사 과외 분업 체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에 부진해도 국내외 고객사향 세정장비 및 야객장비의 공급 증가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기티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기록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의 LCD 슬래시 OLED 투자 지속과 LG 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강화 풍력발전 사업의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유지할 듯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DMS의 시가총액은 134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M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44위입니다. DMS의 상장 주식수는 2457만 3061주입니다. DM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MS의 퍼은 5.9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3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3배, 12,5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8번지억원, 320억원, 53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5번지억원, 352억원, 325억원입니다. DM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10%이고 유보율은 2115.8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1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3.74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5 더하기 3.3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MS의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4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300원보다 1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MS의 종가는 5,460원이며 주가가 DM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